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서 아마 검찰 내에서는 불안한 사람들이 꽤나 많을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번 정권의 입맛에 맞춰가지고 윤석열을 찍어내기에 협조한 사람들이고 그 외에도 친여 성형의 검사들은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서 검찰 조직의 개편은 불가피한 상황인데 본인들이 낙동강 오리알이 될 것은 뻔하고 현재 상황에서 자신들에게 남은 것은 사직서를 내거나 아니면 한동훈 검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처럼 적이 한직으로 밀려나는 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런 가운데 검찰 조직에서 슬슬 빤스런 조짐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보도를 보니까 이규영 검사가 윤석열이 당선이 되자마자 사의를 표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관련 소식을 보면 먼저 이번에 과거사 진상조사단 시절에 가짜 사건 번호 등을 이용을 해가지고 김학의 전 차관을 불법 출국 금지를 한 혐의로 기소가 되어서 재판 중인 이규원 춘천지검 부부장 검사가 이번에 사의를 표명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이규원 검사라는 이름이 생소한 분들을 위해서 이 사람이 엮여있는 사건을 좀 살펴보면 과거에 윤석열이 검찰총장 시절에 한겨레 쪼개서 윤석열이 윤중천이라는 인물로부터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이런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해당 보도에 대해서 윤석열은 크게 분노했고 한겨레를 향해서 캐삭방을 하자면서 직접 고소를 해가지고 한겨레가 자신들의 보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정정 보도를 내면서 사과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해당 보도가 나오게 된 배경에 이규원이라는 검사가 있었는데 이번 정권 들어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이라는 게 만들어진 적이 있었고 해당 기구는 2017년 대통령 비서실이 적폐청산을 위한 부처별 TF 구성을 지지하면서 법무부가 과거의 검찰권의 남용 사례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기 위해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의 조사실무 기구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권에서 문 대통령이 검찰의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릴 정도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사건에 관심이 진짜 많았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관심이 많은 사건이니까 당연히 수사는 해야겠는데 문제는 과거사위가 김학의 사건을 재조사 대상으로 선정을 했지만 새로 수사하기 위해서는 명분이 필요한데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단어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리고 이규원 검사는 2018년도 11월 달에 이 사건이 재배당이 되면서 편성이 되었던 진상조사단에서 사건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사는 해야겠고 수사할 수 있는 명분은 없으니까 희한한 짓거리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의 핵심인 건설업자 윤준천과의 면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기 시작을 하고 윤중천이 아니라고 부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면담 보고서에다가 윤중천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원주 별장에 온 적이 있는 것도 같다라고 말했다라는 이런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의 면담 과정을 보면 이규원 검사는 윤중천과의 면담에서 1차 면담에서는 별다른 진술을 듣지 못했고 해당 면담에서 윤중천은 윤석열하고 윤석열하고 아무런 친분도 없고 만난 적도 없다라고 대답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2차 면담에서는 갑자기 이야기가 바뀌는데 2차 면담 보고서에 윤중천이 윤석열 총장이 원주 별장에 온 적이 있는 것도 같다라고 이렇게 말했다라고 보고서에 적습니다. 하지만 후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윤중천은 윤석열 당선인하고는 알고 지내는 사이도 아니었고 한마디로 면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을 한 것인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겨레신문은 2019년 10월 11일에 윤석열 검찰총장도 2013년쯤에 윤중천으로부터 별장 접대를 받았다라는 일명 기사를 내보냈고 해당 기사는 조사단이 윤중천의 진술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과거 사의를 통해서 수사단이 조사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보도 이후에 윤석열 총장은 한겨레 기자 등을 고소했고 이에 대해서 서울서부지검에서 수사가 진행이 되었으며 이후에 한겨레는 일면에 부정확한 보도를 사과드린다면서 장문에 사과문을 실었고 이후에 윤석열 전 총장은 고소를 취하했는데요. 아무튼 고소가 취하가 되었으니까 형사사건은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고 종결이 되었으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겨레가 이러한 보도란 배경은 이규영 검사가 작성한 면담 보고서였습니다. 당시에 이에 대해서 민변 출신의 권경애 변호사는 이규영 검사는 대검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활동한 당시에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윤석열 총장이 윤중천에게 별장 접대를 받았다라는 한겨레의 대형 조작 오버사건에 원소스를 제공한 인물이라고 지목을 했는데요.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해보면 김규영 검사가 윤석열 총장을 보내기 위해서 뭔가 이 면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을 하고 이 소스를 한겨레에 넘기고 한겨레가 보도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정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당시에 수사를 진행을 했었던 서부지검 주변에서는 이규영 검사가 면담 보고서에 윤 총장 관련 내용을 넣은 배경에도 주목을 하고 있는데 보도가 난 시점은 윤석열 총장이 조국 수사로 현 정권하고 불편해진 이유지만은 보고서의 작성 시점에는 그러지 않았다면서 이규영 검사가 무슨 이유로 허위 내용을 면담 보고서에 넣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이규영 검사 혼자만의 결정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뭐 이런 내용을 전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윤석열이 이번 정권하고 친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은 사이가 틀어지니까 윤석열을 보내버리려고 보고서를 허위 작성을 했고 이게 조직적인 차원에서 이뤄졌을지도 모르는 일인데 그 중심에 이규영 검사가 있는 상황이고 그런 그가 이번에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니까 사의 표명을 하면서 빤스런을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규영 검사는 현재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어가지고 사표 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라고 전하고 있으며 대검찰청은 지난 1월 달에 이규영 검사에 대해서 정직 6개월에 징계를 청구하기로 의결을 했고 그가 김학의 불법 출금 외에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선접대 의혹과 관련해가지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것에 따른 것인데요. 그리고 검사의 사표 수리 여부는 법무부가 결정을 하는데 관련 규정상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검사에 대해서는 사표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이에 대해서 법조계에서는 이규영 검사가 대선 다음 날인 10일 날 사이를 표명한 것을 두고 그가 상황상 더 이상의 현직을 유지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이규영 검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그 사직서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데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다가 사직 인사를 올렸는데 검찰 조직에 대해서 당부를 남기겠다면서 검찰권은 조직 구성원들의 권한이익에 앞서가지고 국민에 대한 무거운 책무라면서 부디 정의와 약자의 편에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그 소명에 걸맞는 곳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규영 검사 같은 경우에는 현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이런 인물을 찍어내기 위해서 보고서까지 지금 조작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런 그가 하는 이런 말에 동료라든가 후배 검사들이 과연 공감할 수 있을지는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조국스럽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인의 처지는 생각도 안하고 온라인상에다가 입바른 소리나 이렇게 쏟아내고 있는 게 솔직히 좀 웃긴다라고 생각이 들며 이게 전형적인 저쪽 진영의 그 종특이죠. 본인들을 정의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이 정의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좀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 자기네들의 목적이 정의로우면 그 과정은 정의롭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정말로 이번 정권의 모습과 똑 닮아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